여러분이 펼칠 첫 번째 미션은 노 리스펙트 약자 지목 퀴즈입니다. 각 크루의 리더가 번갈아 가며 출전을 하는데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약자를 크루마다 한 명씩 지목해 출전 선수를 뽑힌 3인이 퀴즈 대결을 하게 됩니다. 즉 모니카 씨가 나오시면 이쪽 크루에서 약자 1명, 이쪽 크루를 약자 1명을 뽑아서 대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3라운드만 합니다. 나 무조건 아이키랑 최근희왕이랑 뽑고 싶어. 오케이. 난 누구든 다 콜. 문제를 듣고 버저를 먼저 누른 멤버에게 저희가 정답 기회를 드릴 건데요. 정답을 맞히면 바로 5점 획득입니다. 5점이나?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전혀 모르겠다. 결투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투가 3명 중에 2명 이상 들면 바로 이름표 뜯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표 뜯는 대로 2점씩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결투도 했겠다. 계속 결투도 안 했다. 그런데 저희가 뽑으실 때 형평성을 드리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이름표를 지금 대형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지금. 나는 대형으로 안 하고도 지난번에 졌는데. 첫 번째 주자는 일단 리정 씨부터 하겠습니다. 리정 씨는 각 프로에서 생각하는 약자를 짚으시면서 너 나와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약자는요. 약자. 예스. 컴온. 네 제가 생각하는 약자는요. 화면을 많이 봤으면 알 텐데. 깡깡이 드릴. 깡깡깡깡깡. 깡깡이 드릴. 일단 퇴근 이왕 씨랑 퇴근 이왕 씨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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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돌 씨 가겠습니다. 아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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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퇴근 이왕. 오케이. 아 머리도 약.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인물 퀴즈입니다. 오케이 됐다. 인물. 저희가 보여드릴 사진 두 명의 인물을 보고 두 명을 모두 맞추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하면 나올 거예요. 안 돼. 자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못 이기면 너 갈데없다. 아, 저거 왜 얘기해, 저거? 파이팅! 첫 번째 문제! 큐! 아, 알지! 3, 2, 오드리의 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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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람 지금 나랑, 나랑 나이 비슷해! 저요, 저요! 저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기를 모르겠어요. 힌트 안 돼요, 힌트 안 돼요! 여기를 모르겠다고? 여기를 모르겠어요. 저기는 아는데 여기를 몰라? 오드리의 뻔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너무 초면이에요, 지금! 완전 초면!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나랑 나이가 비슷해. 아, 그래요? 너무 초면인데? 야, 세찬이랑 소민이는 알아야지! 그래, 저 알아야지! 영화만 기억이 나고! 정답! 데미, 우아? 그리고, 그리고 이쪽 거! 라이트 형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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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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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좋아! 오케이! 라이트 형제 알겠지? 간단하게 그냥! 자, 모니카크를 현재 5점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자, 모니카크를 현재 5점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짱크하기가 여기서 빛을 벌어가지고. 스테디한 거고 다 좋아, 다 좋아! 자, 두 번째! 문제! 문제! 큐! 저 아저씨 누구시지? 앤트맨크 아저씨 아니에요? 야, 막 얘기해. 던져 그냥. 저기야, 저거, 저거. 있잖아, 그 저. 자, 두 분 다 분명 셋 다 아시는 분이에요, 둘 다. 왼쪽 분이 누구실까? 스티븐 접수 아니죠? 그냥 저기! 막 얘기해 봐! 저기 유명한 양복점 사장님 아니지? 누구지? 답해 봐! 아, 저분. 힌트는 영화계의 종사자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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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지? 자, 그래, 맞아. 스티븐 스틸버그. 아유! 야, 스틸버그가 뭐야. 스틸버그 아니야? 아니야? 스틸버그. 스틸버그 아니야. 스틸버그. 스틸버그. 스티븐 스틸버그 세익스피어. 와! 무슨 쉐이크스피어죠? 그걸 알아야 돼? 세익스피어. 쉐이크스피어. 야, 볼프가 볼프. 아, 모드라? 아, 플레임 해야지. 오! 어, 정답! 스틸버그 스틸버그? 형님, 정의, 정의! 스틸버그, 볼프가 세익스피어. 볼프가... 야, 얘가 볼프 한 얘기를 해. 아니야! 야, 웃으려고 한 건데. 아니야! 볼프가 아마도 없지. 아니, 그래! 소민이 볼 빨간이라고 한 거야. 볼 빨간은 뭐야? 볼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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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빨간이 뭐예요? 자, 힌트 드려요. 네. 스피링 하나만 앞에. W로 시작합니다. 어, W. W로 시작합니다. 맞네. 맞네. 윌리엄 세익스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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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리정, 리정 지금 젊은 리더. 지금 볼프강 받아가지고 지금. 아! 볼프강에 넘어가네. 야, 볼프강을 얘기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볼프강은 스테이크 집 아니야? 똥을 뿌렸는데 그걸 밟아버렸어. 아, 근데 여기 뒤에 저기 혜인이 하고 지효는 입도 뻥구도. 도와줘, 도와줘. 아니, 뭐. 룰을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 아니, 뭐. 우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이돌 화이팅! 아이돌 화이팅! 아이돌 꼴찌! 아이돌 꼴찌! 아이돌 꼴찌! 자, 전소민 꼴찌! 아이돌 꼴찌! 자, 세 번째 퀴즈는 기초 사자성어입니다. 좋아요. 풀이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사자성어를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야, 세찬아. 너 요즘 많이 알지? 김제 Q! 공부했잖아. Q! 공부했잖아. 아! 아, 모르지. 아, 얘는 모르겠어. 야, 이거 몰라? 야, 이거. 다 쉽네. 아, 너무 쉽네. 어! 좋다. 1석 2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이 없잖아. 하나는 알아. 해보세요. 1석 2조. 남남북녀.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일사천리! 남남북녀. 우와. 우와! 우와! 야, 너 요즘. 다시 보여, 다시 보여. 우와, 우와. 머리 가야지, 머리 가야지. 아, 해, 해. 받아주고, 받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방금 눈치껏 됐어, 눈치껏. 진짜 너무... 야, 일사천리에요? 일사천리였어? 야, 일사천리를 어떻게... 일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일사처리. 일석이조. 그다음에 아이티 씨가 약자를. 그래도 점수 많이 따놨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아 나 진짜 못다는데. 아이티 아이티. 아이티 파이팅 나 한번 골라보지. 제가 지목할 약자는요. 양세탄 또 나와. 아니 왜. 어차피 너 성적 좋아. 성적 좋아. 하 나와. 하 나와. 내가 내가. 내가 여기서 유재석이다. 셋째 씨 엄청 잘하고 있어요. 퀴즈의 신이야 내가 봤을 때. 사식 대마왕이죠. 완전 사식 대마왕이지 지금. 아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자 갑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인물. 인물. 문제. 시사 같은 거 나오지. 인물이 제일 어려워. 시사요? 자 문제. 큐. 문제 알지?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누구냐고. 베토뱀. 아니야 아니야. 마크로. 프레디 머큐리는 아닐 거 아니야. 야. 프레디 머큐리는. 프레디 머큐리는. 프레디 머큐리 아니에요. 남자친구 재밌다. 센싱이에요. 누구지? 자 여러분 다 아는 위인입니다. 위인이요? 아 몰라. 어 파마가 좋네. 아 누구지? 힌트를 주세요. 예술은 아니에요. 예술은 아니에요. 과학자야 과학자. 마크롱. 뉴턴. 무슨 뉴턴이죠? 어? 야. 야. 야 얘 뉴턴도 잘 모르는 애를. 굴법. 굴법 뉴턴. 굴법 뉴턴. 굴법이. 갑자기 성을 왜 붙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아까 그래서 당황했어. 야 뉴턴이. 자 아로 시작합니다. 아 아래. 아 아 아 아. 아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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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 Ан 이 아ENS 류턴. 마크롱 아크네 뉴턴. 아이폰. 아니 아니 아니. 아르센 뉴턴 마크롱iram아크로. 아니 아니 necess Janet. 마크롱. 아이폰 뉴턴이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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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샅 뉴턴. 아직 마크로 싸. 아니야. 마크로 아이솝 아이스 정답! 마크로 아이쇼 아니야 아니야 마크로 아이스 뉴턴 정답! 아이작 뉴턴 마크로 아이작 아이작 아이작이랑 비슷하잖아 하나 둘 셋 아이작 아이작 처음 들어봐 아이작 너무 어렵다 나 처음 들어봐 너희도 이제 프로그램에 수업료 좀 내라 진짜 월 5만원씩은 내라 야 근데 진짜 아이키가 뒤에 있는 팀원들한테 전혀 돈을 못 미안해 자 이번 문제 사물입니다 사물 아 사물 문제 큐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맨날 회 시키면 오는 건데 오픈 풍선 오픈 풍선 오픈 풍선 오픈 풍선 오픈 풍선 오픈 풍선 이거 뭐라 그러지? 저거 뭐라고 해? 무슨 행사풍선 어? 무슨은 맞는데? 행사풍선인데 저거? 오케이 이거 넌센스구나 무슨 벌룩 무슨 풍선? 하하하하 잘하셨다 아 이거 정답 같은데요? 무슨 풍선? 자 참고로는 영어입니다 영어 승수 영어로만 이루어진 단어 아 영어 스펠링 어려워 댄스 댄싱 자이언트 댄싱 에어 댄서 에어 댄스 에어 댄스 그게 뭔데요? 댄싱 에어 뭐야? 저거 뭐야? 웨이브 에어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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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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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겼다 웃겼다 아 웃겼어 아 웃겼어 아 웃겼어 아 웃겨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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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버려 뜯어버려 야 조심해 야 얘부터 하자 얘부터 하자 아 그냥 얘부터 하자 1만 있어야 이게 수 있어 이게 수 있어 이게 수 있어 야 좋아 좋아 야 완전 야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너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여자 절대 안 빠져 그냥 너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니키야 이길 수 있어 아니 너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니키야 발로 발로 감아 감아 목을 감아 잡혔다 잡혔다 유연해서 돼 유연해서 이것만 나 진짜 이기고 싶다 제발 이리키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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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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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 너무 세 야 일어나 일어나 이키야 아 야 야 야 야 안 봐 안 봐 안 봐 진짜 이게 지저분하네 운영이 야 뭐야 뭐야 야 이키야 손맛살 태도 쳐 태도 쳐 발로 발로 알게 발로 해 발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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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 한 선 더 한 선 더 와 봐주지 마 한 선 더 한 선 더 한 선 더 한 선 더 야 진짜 멋있었어 됐잖아 됐잖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모니카 네 약자 두 명을 지목해 오케이 모니카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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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효 언니 오케이 형 형 언니 언니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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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 공부해 그 다음에 요즘 또 두 분이 약간 그런 썸이 있잖아요 아 진짜?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유 양쪽에서 제가 지효야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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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컴온 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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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방송 매일 박빈이에요 원장님 파이팅 파이팅 네네 큰손 큰손 가자 아이티呜 아이티 크루가 꼴찌고요 어 오케이 이정 둘 이기자, 모니카 이기자. 제가 이 점을 게임으로 이어본 적이 없거든요. 꼭 이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큐. 어? 이거 내가 해줘야 돼. 안쪽은 알겠는데. 빌리알리 씨, 소피마르소. 어, 맞다. 렛츠고, 렛츠고. 와, 나 소피마르소밖에 몰랐어. 소피마르소밖에 몰랐어. 완전 기분 좋아. 바로 한 번에 맞췄고요. 렛츠고, 렛츠고. 두 번째 문제 큐. 어, 차. 플레임이다, 플레임. 정답. 트럼프 왼쪽. 트럼프 와이프.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서. 그럼 저 사람 테니스 선수 이래? 맞아, 트럼프 와이프. 그래, 트럼프 적인데. 와, 트럼프 와이프 대박이다. 정답. 미스 에스 트럼프. 미스 에스 트럼프. 이름을 얘기해야지. 아, 형. 둘이 안 들면 돼. 아니, 둘이 안 들면 돼. 결투 들고 형이 모니카 뜯고, 주님한테 뜯기고. 포공하고. 애매하네. 아이고, 화해. 간다, 간다. 아무거나 돼, 그냥. 자, 결투 하나 나왔고요. 아니, 두 개 되면 결투예요. 결투 딱 뜯는데, 바로 떼 버려. 전혀 모르겠어. 아, 사. 어? 아, 사. 어? 아, 사. 아, 사. 아! 아, 사, 사. 아, 사. 아, 사이 뭔데 뭐. 아, 사이 뭔데 뭐. 참고로 모니카 언니 승교육 장난 아니에요. 시호야, 들어가 모니카. 모니카 쌤, 들어가요. 아아! 아, 뭐! 아, 뭐! 아, 뭐! 아니, 이게... 아, 뭐! 이익! 아, 이익! 아, 이익! 아, 이익! 짐정? 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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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지효 씨. 뜯을 의사가 없네? 아니요. 뜯을 의사가 없네? 아이고! 와! 와, 그냥! 야, 빨랐어! 아, 빨라다, 빨라다! 자, 모니카! 여기, 여기, 여기 뜯어버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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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으셨네? 거의 뭐... 죄송해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안 봐주겠다는 얘기죠? 모니카, 제발 송시효 좀 이겨줘! 시작해볼까요? 자, 뜯어, 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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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우리 모니카 쌤도 빨랐거든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즐겁게 했으니까 너무 잘했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